데뷔 그룹의 이름은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프로미스 프로 아이돌 스쿨의 약자로 아이돌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라는 뜻과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육성혜연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의지 프로미스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뷔 멤버는 바로 이낙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장규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죠 장규리 학생은 데뷔 멤버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백지원 학생은 데뷔 멤버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데뷔 멤버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서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세롱 학생은 데뷔 멤버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철영 학생은 여섯 번째 데뷔 멤버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명의 학생 중 1등의 학생은 조지선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자연스럽게 2등은 송아영 학생이고요 축하합니다 프로미스의 마지막 멤버는 박지원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간의 대장전 끝에 탄생한 아이돌 학교의 걸그룹 프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